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 5단계, 역행자의 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자청이라는 분이고요, 무자본 창업가이면서 유튜브 라이프웨커 자청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오늘 5단계, 역행자의 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고 하던 일을 선호하게 되죠. 반복 속의 편안함 때문에 기존 생활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익숙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게 우리가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가 재건주 된다든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너무 값이 올라가지고 주변으로 가야 된다 이랬을 때 내가 살던 거주지에서 멀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내가 살던 동네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뇌에 기본적으로 익숙한 것에 대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평생 한 가지 일만 했으면 됐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다듬던 사람은 소고기만 다듬으면 됐고 칼을 만드는 사람은 칼만 계속 만들면 됐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평생 농사를 짓으면 됐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신분제로 정해져 있었고 평생 동안 그 일만 하면서 살아가게끔 정해져 있던 사회가 바로 과거의 사회였습니다. 대장자는 일평생 칼을 갈면서 살았고요. 농부들은 일평생 농사를 짓으면 됐어요. 다른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른 일을 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막대한 부를 얻도록 이 사회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이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요. 새로운 곳에 자꾸 도전하고 그 도전 속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돈을 버는 구조가 이 현대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과거 대장장이가 예를 들어서 칼만 계속 갈았어요. 이 대장장이가 현대 사회에 와서도 칼만 계속 갈았어요. 이때만에 3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면요. 현대에는 이 대장장이가 이 칼을 갈면서 다른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버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건 뭐냐? 자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 뭔가를 배워놓은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 편집 기술을 배운다든지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법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대장장이가 익히고 배운다고 해볼게요. 대장장이가 갑자기 칼을 만들다가 주말에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 브이로그를 찍어요. 아니면 칼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칼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대장장이는 요즘 칼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은 보기 힘드니까 아마 인기 유튜버가 돼서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법. 대장장이가 자기가 만든 칼을 단순히 마트나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요. 직접 쿠팡에다 올려서 자기가 직접 파는 거죠. 이러면 훨씬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나가는 수익이 높아지고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온라인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요. 내 칼을 더 잘 팔 수 있는 기술들이 수특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장장이가 뭔가 칼만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것을 도전함으로써 이 대장장이는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기버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역행자들에서 발견되는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역행자는요. 1을 받으면 2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자청이라는 분이 실제로 주식을 굴려주는 사람한테 돈을 맡긴다고 해요. 근데 10억을 벌어줘가지고 아 어떻게 내가 짧은 시간 동안 10억을 벌었네 하면서 보답을 할까 고민하다가 계속 사양을 해가지고 차 두 대하고 새 아파트 월세 비용을 들였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냐 10억을 벌어줘도 30만 원을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큰 돈을 벌어줬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 30만 원 안 보낸 사람도 많겠죠. 그런 사람이 많은데 너는 정말 너 같은 청년은 내가 보지 못했다. 정말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누군가는 이런 일화를 보고서 야 나도 10억 벌면 그렇게 줄 수 있어. 나도 뭐 5억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주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냐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식을 굴려주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내가 사람을 잘 선택해서 생긴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의식을 보호한다든지 어차피 이 사람은 수백억 대 자산가니까 내가 얼마 줘봐야 뭐 의미 없어. 이렇게 합리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펀드 수수료도 몇 퍼센트 안 되는데 3%만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손실 회피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 돈을 10억이나 불려준 사람에게 돈을 안 주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청이 아파트하고 차 두 대 해와야 1억, 2억 정도 하는 건데 그런 것들만 해도 굉장히 크게 느껴주는 게 아무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자청은 이 인생이라는 것을요.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행자는 확률에만 베팅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자청이라는 분은 인생을 일종의 게임으로 본다고 얘기해요. 다만 이 인생이라는 게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게임과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죽을 때야 로그아웃이 되는 초장기 게임이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0년 동안, 80년 동안 하는 게임이 된다는 거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게임.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선택에는 결국 의사결정이 따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을 인생에 내리는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들을 대부분 뭘로 하느냐? 감정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적으로 뭔가 의사결정하면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결정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될 만한 것에 기대값이 큰 것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될 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될 만한다는 것은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10% 이길 게임에 한 것이 아니라 51% 확률이 좀 높은 곳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이거 하고 싶어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될 만한 일인 거지. 내가 이것을 결과를 한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대값이 큰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기대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150만 원밖에 못 벌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천만 원도 벌고 1만 원도 벌 수 있는 거. 이런 엄청나게 기대값이 커지는 거. 천만 원도 벌 수 있고 1억 원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될 만한 확률 그리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기대값이 얼마 큰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베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행자 5단계에서는 이런 역행자의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뭔가 도전을 하실 때 이 사회의 구조가 많이 도전하는 사람한테 큰 손가락 주도 설계되어 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이 도전하는 사람이 큰 것을 가져간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성적으로 이게 될 만한지 그리고 기대값이 충분히 높은지 이것을 꼭 살펴보시고 어떤 선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